에이, 그런 게 어딨어요. 아니, 그러다 나중에 뜨기라도 하면 계약 내용이 문제가 된다니까. 점장님은 제가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? 뭐, 그러지 않으라는 법은 없잖아요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너 지금 뭐 먹냐? 응, 먹긴요. 아무것도 안 먹는데요.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? 형, 이게 뭐 먹이지 마. 지금 식단 표대로 먹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. 자, 오늘부터 퇴근하고 이쪽으로 찾아가 봐. 너 연기 가르쳐줄 선생님 댁이니까. 연기 선생님이요? 늦지 말고 칼같이 가라. 천금같은 기회니까 알았어? 네. 아니, 쟤는 걸음걸이가 왜 저래? 좀 많은 거 있어요? 야, 웃지 마! 나 지금 너네 집아 빵집이야. 기다릴 테니까 좋은 말 할 때 와라. 야, 어서오세요. 야, 어서오세요. 왜? 내가 뭐 까칠해. 아무렇지도 않은데. 에이. 야, 우리 앉았으면 앉았다고 말을 하지. 나 혼자 괜히 모발잖아. 그 얘기 하려고 보자고 한 거야? 박찬우 진짜 못말려. 결혼? 사람 놀리니까 재밌띠? 나 완전 민망한 거 알지? 좀 이해 좀 해주라. 내가 요새 술만 마시면 필름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 있지. 그래서. 그래서는 뭐 그래서야. 내가 너한테 실수했잖아. 사과할게. 미안. 됐어. 네 마음 충분히 알았으니까. 괜찮아. 사과할 것도 없고. 미안해할 것도 없어. 간다. 천우야. 야. 천우야. 천우야. 와. 형님. 어? 얘기하고 싶을까 형님. 아, 쟤네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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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지? 누구요? 아, 누구? 누가 감히 우리 형님을? 어? 야, 천우야. 박찬우. 도대체 왜 그러는데? 야, 내가 이 정도 사과했으면 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? 어? 도대체 왜 그러냐고. 어? 널 좋아하니까. 널 좋아하니까 화가 나. 널 좋아하는데. 내가 너한테 그것밖에 안 되는 게 화가 나. 화나는 거 어떡하라고. 아프다면서 어딜 그래 돌아다니다 오노? 좀 다녀올 때가 있어서요. 어디를? 네 이럴 정신이 있으면 창훈이 뺑소이 범인 잡을 생각이나 해라. 인자는 아주 포기할 생각이가. 창훈이 네한테 어떤 남편이었노? 얼마나 네 밖에는 몰랐노?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범인 잡아서 창훈이야 한을 풀어줘야 될 거 아이가? 하하하.